안녕하세요. 대농하이텍입니다. 오늘은 구매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DNG-1000, DNG-1500, DNG-1500GS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 세 가지 종류의 모델은 모두 리모컨으로 제어 가능한 모델입니다. 또한 자사 특허바퀴를 사용하여 호스를 감을 때 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호스 펀치가 가능합니다. 또한 넓은 크기의 바퀴로 이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온실이나 노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본 제품은 본체가 360도 회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. 호스가 감기는 위치는 호스 정렬 장치 하단부에 위치하여 호스 정렬 장치의 흙이나 오물이 트는 것을 방지합니다. 각각의 특징으로 우선 DNG-1000 모델은 220V 일반 전기 전용 모델로서 전기 시설을 갖춘 농가에게 적합합니다. 다음으로 DNG-1000 모델은 자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필요시 220V 일반 전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DNG-1500 GS 모델입니다. 본 제품은 DNG-1500과 동일하게 자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자주식 기능이 있는 자동 호스 릴 모델입니다. 이러한 기능으로 차량의 탑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. 기타 문의사항은 1811-904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